룰루루루루루 나무기의 바뀌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갈 거예요 미용실을 갈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고데기로 말아놔서 그런데 풀면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길이가 문제가 아니야 요 뿌리 뿌리가 뿌리가 요만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머리도 자를 겸 염색도 하고 그렇게 올 생각이에요 이거 봉숭아로 진짜 내가 잘했는데 염색하기 조금 아깝다 근데 뿌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머리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일단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미용실 가는 걸 영상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제 친구가 일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거기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제 친구한테 마음대로 우리 쟤롱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미용실에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촬영하러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사전 협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너무 준비된 그것들 너무 준비된 멘트들과 너무 준비된 용모들과 오늘은 생리얼로다가 가볼 겁니다 쟤롱아 내가 너한테 머리하러 간다고만 하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간다는 건 얘기를 안 했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해 너도 유튜브 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출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나 그럼 이제 갈게 너의 곁으로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유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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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너 어디 갔어? 아 그거 찍었어요 어머 아 얘가 얼굴도 있네 아 이게 앞에 피가 있었구나 나 뒤통수만 찍었어 근데 저번에는 이게 너무 준비된 그거 있잖아 준비된 멘트들과 준비를 너무 준비 안 되는 거 같아 준비를 너무 준비 안 되는 거 같아 툰툰하다고 사이즈는 작다고 아무렇게나 해줘 나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야 근데 아무렇게나 해줘 자 테스트 한번 해봐 아니 아무렇게나 해줘 레인보우 레인보우요? 이게 자산지로 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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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아줄게 내가 갈아줄게요 동그라미로 내가 갈아줄게 나오기에도 동그라미로 나오기에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네 인생사 내 박자 속에 흘러가는 인생인데 뭐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맨날 미용실 올 때마다 왜 염색하고 나서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면 염색하면 마지막에 염색하면 끝에 상하잖아 머리 자르게 다질래요 우와 쉽지? 허점을 찔렀어 염색하면 상해 아 그래서 머리 거산하게 해놓고 자르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미용하기엔 미용하 아 미용하 너 왔다 미용.. 너 미용하 나왔지? 진짜 웃겨요 아 근데 혹시 여기 아침 할인되나요? 네 모닝 할인돼요 모닝 할인해주세요 네 새벽 3시쯤에 오시면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일어난 지 한 시간 돼가지고 지금 모닝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안 깜하거든요 아 저한테는 모닝인데 저기 저기 내달리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저 모닝박 하나 찍어먹고 왔거든요 저희한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깝다. 그럼 지금 맥도다에 들어가서 멘불린 치켜봐라. 야 알겠어요? 야 너 잘한다. 저번에 승림이 창가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V LIVE를 보고 있었어? 내 옆에 뭐라고 하냐? 영상통 하나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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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따가워야 돼요? 근데 이게 칼색도 해본 사람이었다고 옛날에 몇 년 전에 12%로 죽음 한 번 맞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괜찮아. 거기로 직구했다는 거야. 알라빙으로. 알라빙이 책 뜯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알라빙? 아. 연주소는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뵈어. 조용히 해. 누가 이상한데? 조용히 해. 뭐야? 아 노예지 있어? 노예지. 아 내가 저번에 또 물평지를 그렇게 찾았는데. 나 뒤통수 안 되는데. 오! 진짜. 되게 깜깜하네 제거. 나 안 보일까? 응? 보이스. 착장해서 거기다 스마일을 해줘. 아. 안 보일까?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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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꼼꼼한 게 없잖아. 꼼꼼한 거 욕심난다 이렇게. 안 따갑네요. 이 집 탈색 잘해? 이 집 탈색 잘해. 원조 할머니 탈색. 탐대 할머니 탈색집. 이 집 잘하네, 탈색. 그럼 다시 하세요. 네. 날씨 뜨거워요. 나 이거 잘 익었다. 뜨겁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베일 뻔했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라고. 머리 색깔에 누가 전했냐? 네가 전했어? 내가 전했지. 아 그래? 아니야. 믿어 나는.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자존심이 걸렸다고. 이 집은 뭐야? 잘해. 응? 아. 뒤비 보자. 나 뭐. 뭐가 잘못된 줄 알았네. 아니야. 오 바른다 바른다. 네? 뭐야. 염보라색인데? 근데 몰라. 또 염색약은 바뀌잖아 색깔. 그치. 염색약은. 보이는 색깔이 아니잖아. 그치. 너 지금 다른 색깔. 왜 갑자기 손을 딱 다 그것만 이것만 바르고? 왜 앞에만 바르고 끝났어? 너. 아니 뒤로 바를 거야 이거. 이거 다른 거 같아. 아니지? 그게 계속 바르네. 그래. 응. 염색약이 두 갠데? 잠깐만. 방금 염보라색 이거 바르는 거 다 썼는데? 진짜 탈색이 진짜 많이 했잖아. 응. 그 색감이 진짜 탄반이니까. 어휴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따갑기 생각했어. 그치. 마지막으로. 그래. 아니야. 어. 그건 괜찮아. 아이. 너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나. 방금 뭐야. 마침 휴대폰 보고 있는데.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이게 뭐야. 맨날 미워져가지고. 뭐해요. 딱 한번 말하세요. 한번 따가워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어차피 해줄 수 있어. 진짜. 해줄 수 있네요. 응. 치과에서 스케일링할 때. 아프면 손 들고 와서. 손 들고 손 잡고 내리거든. 손 주세요. 손 들고 잡고 내려. 아 왜. 무슨 색인데. 왜 그렇게 웃어. 야 예뻐. 야 예뻐. 야 예뻐. 야 예뻐. 그냥 붙이고 안 돼. 감아주세요. 네. 감아주세요. 그 쌤이 감기네요. 와. 야 근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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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위에는 무슨 색으로 한 거예요. 애쉬예요. 애쉬. 네. 정반대는 가기로 빠질 거야. 카키로 빠져? 내가 다 머릿속에 계산을 했거든. 지켜봐주세요. 아. 우와. 둘이 팀 하나 만들어요. 유튜브 채널 하나 해가지고. 하나 끌까? 네. 방 못 들방 잡아갖고. 영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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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숙박 갖고 나가서. 여인숙이 여인숙. 정산타야. 생각보다 어우러진다. 그래. 딱딱. 나무져 있을 줄 알았거든. 일단 좀 말려볼게요. 짜라란. 이렇게 오늘 제가 김젠희씨와 김재룡씨가 일하고 계신 수유역 재우 헤어에서 머리를 받았는데요. 마음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머리가 되었고 11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머리 색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런 오묘한 김나묵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머리 색깔. 이게 보시면 애쉬도 있고 카키도 있고 퍼플도 있고 바이올렛도 있고 핑크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음. 좋아.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우리 수유역 재우 헤어에 우리 김젠희씨와 김재룡씨 많이 찾아주세요. 음. 음. 맘에 들어. fed Vancouver 아멘 제ены 에 siete